그래서 네 얘기인데 누가 내 식당을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하지만 이 금방 달려온 경찰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밥도둑 놈들 같은 일이야고 썩 꺼져라 이거더라 하이쿠 내 가게 네 저번 회사 알 수 있다시피 이 한빤쇠라는 놈은 무서운 수절놈이었었는데 근데 그러한 놈이 제일 큰 산업인 중산식당이 박살나다니요 놈이 풍덩 주저앉아서 엉엉 통곡을 치고 있는데 회장님 이 곁에서 부하놈이 얘기하는 거였다는데 혹시 그 맨날 우리랑 경쟁을 했었던 껑 회장 측이 벌인 짓이 아닐까요 저번에 철거 사업권을 또 우리한테 뺏겼다고 그 놈이 함 두고 보자고 큰 소리도 쳤다던데요 그래? 에이 여러분 비록 바로 이날에 한빤쇠가 리정광 일당을 쳤다지만 아무런 의심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아니 타지에서 금방 올라온 것들이 어디서 갑자기 당일에 폭파약을 찾아서 이 터뜨릴 수가 있겠냐고요 타혜인은 무조건 지금 사업을 다투고 있는 경쟁자 조직이 놈들인 줄로 알았었다고 하는데 그럼 맥퀴새에서 서서 뭐하네 빨리 애들을 끌고 가서 그것들은 내 앞에 굴리지 않고 가서 이 내 돈 되기만큼 뺏어와 하지만 이 곁에 서있던 경찰이 이 금방 얻어맞은 볼 따구를 슬슬 어루만지면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들한테 맡기시죠 아무리 그래도 전쟁은 안됩니다 하지마 네 그 한빤쇠라는 놈이 또 손바닥을 축혀드며 함 내리까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들한테 맡겨 어이 내를 똑똑하게 쳐다보며 얘기해라 뭐 누구들한테 맡겨 하참 그 아가리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오더니 내 당황스럽다 내 얘기하겠는데 꺼져라 이것들아 우리가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곁에서 조용하게 찌그러져 있어라고 저 위쪽의 전개 쪽은 내 다 알아서 할 테니 말이다 이런 경찰 놈들은 다 이렇게 쓸데없는가 에이 네 그 경찰은 귀빨망이를 얻어맞고 욕바가지까지 쳐먹어댔지만 꼼짝은 못했다고 하는데 하지마 뭐 내 계좌에서 바라보니 어 빨리 알가니 어 예예예예 그렇게 한빤쇠의 오른팔 놈은 애들을 모두 다 끌고 붕 하고 출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어 혈압이 올라서 이 뒤통수를 부여잡은 한빤쇠는 자신이 차량에 탔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이 한빤쇠라는 놈은 운전기사 한 명만 달랑 같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 리정광 일당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이들은 이미 복면을 다 벗고 아주 당당하게 그 구경꾼들 중에 섞여서 모든 걸 다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 안 해도 이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 한빤쇠의 벤츠는 놈이 별장으로 달리고 있었고 보통 별장이라 하면 어떠한 곳에 위치했죠 이 부쩍부쩍한 시내를 벗어나서 공기 좋고 조용한 외곽에 위치했잖아요 때는 이미 새벽 3시가 되었었고 이 길에는 차량 한 대도 없는데요 이어 붕 하고 이 가오저젠이 차량 한 대가 가속을 하더니 쾅 하고 놈이 차량의 뒤통수를 쳐박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가 아가 아프다 야 아 이거 또 뭐야 이거 뭐 술 쳐먹었나 이게 끼익 벤츠가 멈추고 이 한빤쇠가 뒤통수를 거머쥐고 뒤돌아보는데 또 이 끼익 끼익 하고 차량 두 대가 앞과 옆을 가로막는데 그야말로 이 놈이 벤츠는 지금 포위를 당한 거였었고 뭐 뭐야 야 야 그 타문을 꽉 걷어 잠거라 하지만 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팡 쨍그라 탈컹 팡 쨍그라 이 산탄총 두 방에 차량 뒷좌석의 창문이 다 깨졌다고 하는데 그러자 으아악 너 그거 뭐야 돈 때문에 그러냐 내 많이 줄게 응 내 돈이 많거든 하지만 그 깨진 창문으로 이 시꺼면 산탄총 구멍이 쓱 들어오는데 이어 으아악 팍 팍 이 놈을 향해 두 방을 쏴 댔지만 이 한빨쇠라는 놈이 몸을 웅크리고 팔로 막아대서 이 죽을 것 같진 않은데 아이 되겠네 어이 운전기사야 살고 싶니? 그 살고 싶으면 문 열어라 그러자 해 예예예 알았으면 툭 이 앞에 운전기사가 다자고자 자키를 열어줬다고 하는데 그제야 이 복면을 한 리정광이 시카를 들고 들어와서는 놈이 머리채를 거머쥐고는 이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쾅 associates 막 Zack 그냥 키워 됐다고 하는데 네 물론 마지막에 이 모가지까지 쓱 긁어주는 것도 잊지 않고 말이었죠 하지만 살려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 차량 앞에서 운전기사놈은 방향대에다 머리를 푹 숙이고는 이 와드와드와드 떨고 있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야 그 산탄총 이리 줘봐라 그 리저광이 산탄총을 잡더니 앞에 운전기사의 대가리 뒤통수에다 대고 팡 찰칵 팡 두 방을 쏴댔다고 합니다 네 그 주친광이 죽은 걸 생각하면 이 두 놈이 아니라 이 전체 조직원을 모두 다 몰살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렇게 놈들 두 명은 그 짱을 내주고 이 리정광과 가오저제 일당은 붕 하고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건은 대체 어떻게 처리되었냐고요? 그날 새벽 한발쇼의 부하놈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던 그 상대방 조직으로 쳐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억울해하는 껌 회장을 싹 다 때려 눕히고 한바탕 전쟁이 나섰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다 끝내고 보니 자기네 큰형님은 이미 운전기사랑 죽어있네요 그러면 이는 대체 누구 혐의가 제일 높겠습니까? 당연히 그 상대방 조직인 껌 회장이 제일 높았었고 당장 소환되어서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한발쇼와 경쟁할 수 있는 껌 회장이 전개백이 없겠습니까? 또한 그가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안 나오고 그냥 풀어줬다고 하는데 껌 회장도 이 한발쇼를 누가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아프던 이를 뺀 것처럼 씌워내놨던 이 껌 회장이 힘을 써서 이 사건을 덮어줬다고 합니다 어차피 계속하여 캐봤자 그 자신이 불법 수단들도 나올 테니 말입니다 또한 한발쇼가 살아있을 때 한발쇼이지 이미 다 죽어서 죄가 된 이상 그 누가 발붙고 나서 준답니까? 원래 또 이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같은 놈을요 네 이렇게 리정광 일당 중 한 명이었던 주친강은 중산시라는 곳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분들은 와 그 쪼외난 일당은 200회를 해도 죽은 놈이 없었는데 그럼 이 쪼외난이 리정광보다 더 센 거 아니야? 하실 텐데 네 여러분 그 흑사회 바닥에서는 뭐 누가 쐬고 누가 못 쐬고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의 운수가 좋냐를 봐야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 50명이 포위를 하고 고갱이와 사부로 내리찍는데 그 쪼외난 일당이라면 무조건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쪼외난은 그야말로 그 흑사회 바닥에서의 운은 그 리정광보다 매우 좋은 편이었었는데 아니 제일 처음에 할빈 흑사회 바닥에서 이 당악가 하면 쪼 후스가 나서주고 또 정계 쪽에 당악가 하면 또 왕청이 나서주고 그리고 또 제일 나중에는 누가 했었죠? 이 공산당 이세들이 양대산맥이라는 두 정까지 뒤를 봐주다니 그에 비하면 리정광은 순전히 두 주먹으로 싸워서 그 바닥에서 생존을 했던 건데 이러니 쪼외난과 리정광의 이야기는 다른 각각의 특색이 있는 서로 스타일이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